그러고보면 난 너를 만나 참 많이 변했어 니 생기고 니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었어 내 그러려면 이 나무의 칭찬이야 아직 너를 그렇게 불러 너는 아직 사랑 나밖에 없는데 내 그러려면 내 그러려면 내 그러려면 내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사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태양이형 어디지? 태양이형 한국 있지 않나? 한국 있겠죠? 태양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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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멤버들이랑 밥 먹으러 갔냐고 최근에 멤버들이랑 밥 먹은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지민, 종국, 태형 셋이서 잘 노는 거 같던데 저도 제 거 하나로 바빴어서 ive Д 앞에서 신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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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태형이 왔네? 뭐야 뭐야 나랑 지민이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신나고 신나고 진짜 왔어요 나와 아 네 하고 말 잘 줬네 나 어린이날 신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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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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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주를 좋아해서 불이 없어요. 불이 있어서 항상 불이 있는 거를 찾아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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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